2013년 일본 시리즈 또는 코나미 일본 시리즈 2013은 2013년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열린 제64회 일본 프로야구 일본 시리즈 경기이다. 퍼시픽 리그 클라이맥스 시리즈 우승팀 도호쿠 라쿠텐 골든 이글스가 총 7차례의 접전을 펼친 끝에 센트럴리그 클라이맥스 시리즈 우승팀 요미우리 자이언츠를 누르고 4승 3패의 성적을 기록 창단 이후 첫 우승을 차지했다. 2013년 10월 9일에 일본 야구기구 에서 공식 발표되었다. 1. 2차전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그 구장에서 수년으로 하여 이동일을 하루 끼고 3차전을 실시하지만 5차전과 6차전이 사이에 이동일은 넣지 않는다. 3차전 이후에 취소된 경우에는 그 구장에서 수년으로 하고 5차전과 6차전 사이에 이동일은 넣지 않는다. 7차전에서 승부가 나지 않았을 경우 11월 4일에 퍼시픽 리그 홍구장에서 8차전을 개최. 그래도 승부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동일을 하루 끼고 11월 6일에 9차전을 센트럴리그 홍구장에서 개최한다. 4경기 모두 18시 30분에 시작되었다. 3경기 모두 18시 15분에 시작되었다. 경기 개요. 편집. 도호쿠 지방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일본 시리즈는 개투로 요미요리가 라쿠텐을 완봉승으로 거두며 선승. 라쿠텐은 창단 이후 최초로 일본 시리즈에 진출했지만 경기에서는 패했다. 요미요리는 5회초에 조노 히사요시의 우전 적시타를 날린 데 이어 8회초에 무라타 슈이치의 솔로 홈런으로 2점을 보탰으며 투구면에서는 2회 이후로 메이닝 주자의 출루를 허용하면서도 선발로 나선 우스미 데스야가 6회까지. 그 이후로는 스칸 매티슨, 야마구치 데스야, 니시무라 겐타로 등의 개투진이 탄탄한 투구를 선보여 완봉승을 거뒀다. 라쿠텐은 선발로 나서 호투를 펼친 노리모토 다카히로를 타선이 뒷받침해 주지 못하여 요미요리를 앞서는 9개의 안타를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5회 말 1루 상황에서는 시마 모토 히로의 치고 달리기로 1루 주자 마스이 가조오가 호세 셀레스티노 로페스의 호송구로 3루에서 아웃되었고 8회에도 2-4일 1루 상황에서 마스이가 좌익 방향으로 때려낸 플라이성 타구를 가메이 요시우키에 위해 잡아내는 등 득점을 연결할 수 없었다. 이 경기의 전날부로 일본 야구기구 커미셔너인 가토 료조가 사임한 탓의 통일구 도입 이후로 커미셔너의 이름이 새겨졌던 사용구에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고 이날부터 커미셔너 대행을 맡은 미야우치 요시이코는 이 경기에 나타나지 않았다. 1차전에서의 기록 라쿠텐이 다나카 마사히로의 메이닝 12탈삼진과 3피안타 1실점에 호투에 힘입어 완봉승을 거두면서 일본 시리즈에서 구단 첫 승리를 거둔과 동시에 1승 1패의 타이 상황이 됐다. 라쿠텐은 6회말 1사 2루 상황에서 그 전날 경기에서 요미우리의 선취점 계기가 됐던 실책을 줄였고 전날 오타수 무한타에 그쳤던 긴지가 느슨하게 들어온 슬라이더를 때려내 중전 적시타를 날려 1점을 먼저 따냈다. 7회말 2사 1 3루 상황에서 후지타 가지야의 2루 땅볼이 미묘한 판정으로 내야 안타로 인정되자 요미우리의 하라 다스놀이 감독이 거세게 항의했으나 판정은 번복되지 않으면서 라쿠텐이 2점째를 만들었다. 반면 요미우리 타선은 8회 데라우치 다카유키의 솔로 홈런으로 1점을 올리는데 그쳤고 4회 초 2사 1 3루 상황과 6회 초 2사 만루 상황에서 두 차례 모두 로페즈가 범퇴를 당하는 바람에 선발로 나섰던 스가노 도모 유키를 지원할 수 없었다. 2차전에서의 기록 라쿠텐이 선발로 출전한 야수 전원이 13안타를 기록하자 요미우리의 선발 투수였던 스키우치 도시아를 2회 도중에 강판시켰다. 이처럼 라쿠텐은 타선에서 요미우리 를 압도했고 선발로 나섰던 미마 마나부의 호투도 더해져 5대1로 승리를 거두는 등 대전 성적을 2승 1패로 돌려놓았다. 라쿠텐은 2회 초에 2사 만루 상황에서 후지타 긴지의 연속 2루타로 4점을 먼저 따냈고 8회 초에도 추가점을 보태 경기의 승패를 결정지었다. 요미우리는 미마를 상대로 6회 중반까지 무볼넥과 4안타에만 그쳤고 6회에 미마가 불미스러운 사고로 마운드에서 내려온 뒤 뒤를 이어 등판한 케니레이를 상대로 8회 말에 야노 겐지의 솔로 홈런에 의한 1점을 올릴 때까지 2와 3분의 1이닝 동안 무실점에 그쳤다. 요미우리는 그때까지의 3경기에서 다카아시 요시노부 로페즈가 무한타를 기록했고 아베 신노스케가 1안타에 그치는 등 타선이 극도의 부진을 보였다. 3차전에서의 기록 요미우리가 역전승을 거둠으로써 승부는 다시 2승 2패로 원점이 되었다. 요미우리는 전날까지 일본 시리즈 내내 무한타로 부진에 시달렸던 로페즈와 다카아시를 제외시키는 등 타선을 새로 짰다. 경기 초반 라쿠텐에게 4점을 내주었으나 1회부터 5회 말까지 점수를 서서히 쌓으며 5대4로 뒤집었다. 그 후 라쿠텐이 따라 붙었지만 요미우리는 7회 말에 1-4-1 2루 상황에서 데라우치가 결승점이 되는 적시타를 날려 또다시 역전했다. 그 후 매티슨과 야마구치가 각각 중간계투로 등판해 팀 승리를 이끌었다. 라쿠텐 투수진은 선발이었던 짐 하우저가 3이닝 동안 4개의 볼넷과 1개의 몸에 맞는 볼을 던지는 등 이번 경기만으로도 12개의 4-4-9를 기록했는데 경기 종료 후 호시노 세니치 감독은 볼넷이 많았다는 것이 팀 패배의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이 경기에 앞서 전 요미우리 선수이자 감독이었던 가와카미 데스하루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양팀 선수들은 근조 리본을 단체로 경기를 진행했고 경기 전에는 가와카미의 엄적을 기리는 비디오 상연과 묵념을 거행했다. 4차전에서의 기록 2시리즈 최초의 연장전이 된 경기는 연장 10회의 결승점을 올린 라쿠텐이 3승 2패의 성적을 기록하여 승리하였다. 라쿠텐은 3회의 적시타를 2개나 때려내는 등 4경기 연속으로 선제점을 올렸고 선발로 나선 가라시마 와타루는 5이닝을 1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냈으며 6회부터는 1차전 선발 투수였던 노리모토가 9원으로 등판했다. 요미오리는 7회 말에 무라타의 솔로 홈런으로 1점을 만회한 데 이어 막판인 9회 말에도 무라타가 1-4-1 3루 상황에서 동점 적시타를 때려내며 연장전에 들어갔다. 10회 초에 라쿠텐은 선두 타자인 노리모토가 니시무라에게서 볼렛으로 출루한 뒤 1-4-1 2루 상황에서 긴지가 중전 안타를 날리자 노리모토가 홈에 들어오며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 이후 존스의 결승 적시타로 1점을 더 보탰다. 그 후 10회 말에 계속 투입된 노리모토가 3자 범퇴로 막아내 경기를 마쳤다. 요미오리 타선은 이날도 4안타 2점에 그쳤으며 3번 타자 사카모토 4번 타자 아베는 무한타를 기록했다. 5차전에서의 기록 요미오리가 그해 시즌 공식전부터 일본 시리즈에 걸쳐 연승을 이어간 다나카를 공략해 3승 3패라는 성적을 만들면서 역습에 나섰다. 이 경기에서도 선제점을 올린 라쿠텐이었는데 2회 말 1-4-2 3루 상황에서 시마에 내야 땅볼을 때려내며 1점을 먼저 따냈고 로페즈의 실책에 힘입어 2회에 2점을 올렸다. 요미오리는 이 시리즈에서 2안타로 극도의 부진을 겪였던 사카모토가 5회 초에 2루타를 때려낸 것을 기점으로 이 경기의 시작까지 포스트 시즌 내내 무한타로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던 로페즈가 2점 홈런을 때려내 동점을 만들었다. 그 후 다카아시도 적시타를 때려내면서 5회에 3점을 올리면서 역전되었다. 6회 초 로페즈의 내야 땅볼로 1점을 추가했고 7회부터는 야마구치, 매티슨이 각각 구원 등판하여 팀 승리를 이끌었다. 선발 투수인 스가노는 라쿠텐 타선을 6번까지 무한타로 막아내는 등 7이닝 동안 3피안타 2실점의 호투로 승리 투수가 되었다. 라쿠텐은 그때까지 3승 2패의 성적으로 우세를 보여 연고지인 센다이로 돌아와 2회의 정규 시즌에서 불패를 자랑하는 에이스를 세웠으나 12피안타 4실점을 내주는 바람에 다나카는 완투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전 투수가 되었다. 포스트 시즌을 비롯한 공식전에서 다나카는 작년 8월 19일 패전 투수가 된 이래 440일 만에 2해에 들어서는 처음으로 패전 투수가 되었고 포스트 시즌을 비롯한 공식전에서의 연승 기록은 30경기에서 중단되었다. 또한 사실점은 2013년 시즌 등판 기록으로서는 최악의 성적이었다. 6차전에서의 기록 양팀 모두 3승 3패로 맞이한 7차전에서는 라쿠텐이 개투에 의한 완봉으로 3대0으로 승리함에 따라 처음으로 일본 시리즈 정상에 올랐다. 이날 경기의 선발 투수는 3차전 때 등판했던 미마와 스키우치였다. 라쿠텐은 1회 말에 요미우리 사카모토의 실책으로 2차전에서 6경기 연속으로 선제점을 올렸고 2회 말에는 오카지마 다케로가 2루 적시타를 날려 2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했다. 요미우리는 선발 스키우치에서 사와무라 히로카지로 교체했지만 4회 말 마키다 아키이사가 솔로 홈런을 때려내며 3대0이 상황이 되었다. 5회부터 요미우리는 우스미가 등판했고 라쿠텐은 6회까지 무실점의 호투를 펼쳤던 미마의 뒤를 이어 노리모토가 7회부터 등판했다. 양팀 모두 추가점을 올리지 못하다가 9회 초에 라쿠텐은 전날 160개의 공을 던져 완투했던 다나카가 등판을 자청했다. 2개의 안타를 허용하여 2-4일 3루 상황이 되었지만 마지막에는 데타 야노를 헛스윙 3진으로 잡아내 경기가 종료되어 라쿠텐은 일본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고 다나카는 세이브를 올려 행갈에 투수가 되었다. 라쿠텐의 선발 투수 미만은 2승째를 따내면서 일본 시리즈 mvp를 차지했다. 라쿠텐은 창단 9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시리즈 정상에 올랐고 호시노 세니치 감독은 통산 네 번째로 출전한 일본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이끄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일본 시리즈 첫 출전 우승은 1978년에 야쿠르트 스왈로스가 달성한 이래 35년 만이었고 팀으로서는 일곱 번째였다. 작년도 일본 시리즈 정상에 올랐던 요미요리는 40년 만에 연패를 노렸으나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는 실패했다. 7차전에서의 기록 편집 팀팀 개인 일본 시리즈 mvp 미마마나부 mvp 2승 무패 평균 자책점 0.00 3차전과 7차전에 선발등판하여 모두 무실점으로 막아내 2승을 올렸다. 감투상 타율 2할 6푼 구리 4타점 팀 내 최고 타율을 기록했다. 우수선수상 1승 1패 1세이브 평균 자책점 2.37 선발등판한 2차전과 6차전에서 모두 완투하였고 자신의 강한 의지로 7차전에도 등판의 행갈에 투수가 되었다. 타율 2할 4푼 1리 5타점 2차전에서 6회 말에 결승점이 되는 선제 적시타 5차전에서도 연장 10회 초에 결승 적시타를 때려내는 활약을 보였다. 1승 무패 평균 자책점 1.0 1차전과 5차전의 선발로 나와 1차전에서는 승리 투수 7차전에서도 중간 개투로 등판하는 등 좋은 성적을 남겼다. MVP와 감투선수상 우수선수상에 이어 일본 야구기구의 스폰서인 코나미에서 아래 5개의 개인상이 추가되었는데 수상선수에게는 코나미로부터 상금이 수여되었다. 그리고 특별상위 수상선수는 대회 기간 중 코나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팬투표로 결정되었다. 5차전에서의 연장 10회 초에 몸에 맞는 볼이 있었지만 플레이를 계속했다. 1차전에서의 8회 말 마쓰이 가즈오가 때려낸 타구를 호수비로 처리하여 팀 승리에 기여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